이 부분 간단한 문제 세문제 한번 기획을 되살려 보자 어 이거는 문제를 질문자가 틀려 놓은 것 같아서 선생님이 따로 다시 풀어 보려고 먼저 여기에 두 자릿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두 자릿수를 나눠 갈 거야 그러면 나눠서 없애야 되니까 이 최고 차에 필요한 값 2 x 제곱을 먼저 적어 볼게 그래서 나누는 값과 얘를 곱해서 원래 적잖아 나누기 자체가 그렇잖아 만약에 요것도 뭘 적어야 돼 7 2 14 하듯이 얘랑 얘 곱해서 쓰잖아 그러면 목과 얘를 곱해서 적는 거야 얘랑 예를 그럼 얼마야 4 x 의 3 제곱 플러스 2 x 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런 다음에 나눈 다음에 나머지는 뺐잖아 둘을 빼야 되는 거야 빼야 돼 정확히 빼면 얘는 사라지지 이제 그러면 마이너스 4 x 제곱이 되고 한 자리가 내려올 거야 난 두 자릿수 나눈다고 생각할 거니까 계속 그러면 얼마 필요해 마이너스 2 x 가 필요하겠지 그러면 다시 얘랑 얘를 곱해서 써보면 마이너스 2 x 의 제곱 마이너스 2 x 가 돼 마이너스 4 x 네 이렇게 그럼 또 빼야지 빼면 여긴 사라지고 마이너스 4 x 남고 한 자리 더 내릴 수가 있잖아 이렇게 그럼 끝으로 마이너스 4 x 가 필요하지 그래서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2 가 되고 나머지는 빼니까 또 사라지고 3 2 나오지 그래서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가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자 이번에는 얘를 x 제곱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로 나누어 세 자릿수 나누기 하듯이 하면 돼 자수가 비어있는 곳은 좀 비워놔도 되고 자 그럼 먼저 필요한 건 세 자리 단위로 나눌 거니까 여기에 2 x 를 써야겠지 1차 항 자리에 그러면 2 x 의 3 제곱 플러스 4 x 의 제곱 마이너스 2 x 가 되겠지 그럼 빼 빼면 또 사라지고 마이너스 x 의 제곱 플러스 2 x 가 되지 그 다음에 5 가 내려오면서 플러스 5 이제 세 자리 다시 갖췄어 그러면 또 없애려면 마이너스 1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x 의 제곱 마이너스 2 x 계속 얘랑 얘 곱해보면 플러스 1 써지고 다시 빼니까 사라지고 4 x 플러스 4 가 되는데 나누는 식이 2 차식이라 나머지는 1 차식이라 더이상 나눌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몫이고 얘가 바로 나머지가 되는 거야 끝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 3 x 의 4 x 의 4 x 의 제곱 마이너스 5 x 의 제곱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를 나눠 보지 세 자리로 보이는 2 차식으로 그러면 먼저 여기서 써야겠네 3 x 의 제곱이 필요하겠지 곱해서 써 보자 3 x 의 4 제곱 마이너스 3 x 의 3 제곱 마이너스 3 x 의 제곱 마이너스 3 x 의 제곱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되겠지 플러스 1 까지 더 필요하네 2 를 곱해 또 써보면 이렇게 되고 빼면 얘 만 사라지고 2 x 플러스 2 가 되면서 목 나머지 하고 찾아죠